클라우드 비전 클라우드 앱에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앱을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. 노크는 여러 기업들의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구성한 협업센터의 오픈을 준비 중이며 스마트 사이니지를 위한 국내외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각 산업 분야별 다양한 앱을 제공할 것입니다. 협업센터는 콘텐츠 프로바이더 및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개발사들의 커뮤니티가 될 것이며 디지털 사이니지가 필요한 고객은 필요한 기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노크는 자체 개발 서비스 외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수급의 한계를 콘텐츠 프로바이더 및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개발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협업사는 노크로부터 기존 사업의 변경 없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.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. 노크와 협업사는 서로의 기술을 통해 상승의 파트너십을 갖고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을 점유해 갈 것입니다. 협업사에서는 가지고 있는 콘텐츠 및 기술을 노크에 제안해 주시면 노크는 협업사와 협업을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상호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. 노크는 협업사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도전합니다. 노크는 협업사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도전합니다.